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파우더에 대한 설명을 드릴텐데요 파우더도 각 종류별로 개발된 이유 또는 활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정말 대략적인 국내 파우더 특히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국산 파우더와 마르큐사에서 사용하는 파우더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파우더가 있고 이런 종류 때문에 최프로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쫓아와 주시죠 일단은 빵가루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비춰주시고요 빵가루는 이렇게 천연 소재 카멜레온 이거는 하나파워에서 나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파우더 회사인데요 카멜레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파란 한마디로 지금은 괜찮은데요 물에 적으면 파랗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입니다 색을 변한다고 해서 카멜레온처럼 그리고 그냥 일반 카멜레온 한마디로 빵가루는 카멜레온 빵가루 녹색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빵가루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정말 육지에서나 특히나 제주도에서도 정말 애호가들이 있습니다 이 오로라라는 색깔은 녹색 진적색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 운모, 운모는 바짝이를 말하는 겁니다 운모와 안맥, 안맥은 아시죠? 보리를 누른 거 대량 배합했다고 해서 이 두 종류는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밑으로 좀 깊숙하게 내려가서 자번은 위에서 머물고 같이 섞어준다면 자번은 이 빵가루 위에서 부상되는 것들을 먹고 무거운 오로라 계통은 좀 깊숙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오로라를 많이 애호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금액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와조 그룹의 오로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저희는 지금 납품 받고 있는 게 구레맥스 대용량이겠죠 구레맥스 이렇게 색깔별로 덕용 3.5kg짜리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름만 바꾸고 거의 똑같습니다 K1이라고 하는 또 이런 집어제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처럼 3.5kg짜리 덕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재질이나 봐보시면 쌀 겨로 만들거든요 사실 영역가 하나도 없죠 근데 그거 외에도 요즘에는 워낙 좋은 집어제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루키사처럼 요즘에는 뒤에다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구레맥스 덕용 하나에다가 크릴 두 장이나 세 장을 겪고 해수는 정량이 나왔네요 정량 뭐 얼마큼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섞어사라는 내용은 하고 여기는 파워 향상 응용법이라 되겠죠 크릴 두세 장에 구레맥스 한 봉 빵가루 또는 오징어 성분의 이런 오징어 내장 성분이 들어있거나 이런 집어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파우더를 짚고 난 다음에 해수를 적당량 하면 참 파워 향상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하나산업 주식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하나산업 똑같은 회사죠 이렇게 자 국내 파우더 그거 외에도요 우수상에서 만든 뭐 이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나쁜 거 안 봤는데 뭐 저중량 집어제라고 해서 2.5kg짜리 이렇게 이렇게 이런 파우더도 있고 황금비율이라는 육지에서는 유명하죠 파우더도 싸지 않습니다 황금비율 거는 황금비율이라는 이런 집어제 제가 사용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직원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아주 다양하게 들었는데 비쌉니다 거의 마루키사랑 거의 가격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성분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황금비율이라는 육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황금비율이라는 것도 저희는 요즘은 납품을 안 받고 있어요 예전에 많이 했는데 이게 이 구레맥스나 워낙에 이런 오로라나 빵가루 여기에 대부분 도민분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이거 금액이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 적은 양이고 좀 그거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런 국산 파우더의 황금비율은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국산 파우더는 마치고요 이제 마루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루큐사에서 나오는 그 밑밥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냥 잘 쓰시는 앞으로도 많이 쓰시게 될 파우더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V9 V9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V9 V9 V9과 V10 대표적인 뱅에돔 낚시 특히 제주도에서 대표적인 이 두 개의 지보제를 파우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순합니다 V10을 쓰는 사람과 V9 쓰는 사람은 확연한데요 원해권 또는 배를 출조를 해서 이렇게 좀 먼 바다에 가서 낚시할 적에는 조류가 좀 아무래도 빨리 가잖아요 그럴 적에는 V9을 사용하는 거고요 도복권이라고 하죠 보통 이 본섬 제주도 본섬에서 있는 방파지라든가 갯바위 배를 타고 더 출조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V10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잘 보는 이 뱅에돔 녀석들을 공략할 때는 V10 계열을 쓰고 조류가 좀 간다 그러면 좀 입자가 좀 굵기도 하고 한 이 V9을 쓴다 이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V9 스페셜이라고 있습니다 V9 스페셜은 훨씬 좋은 성분 더 나은 성분 이렇게 들어갔다기보다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음모 반짝반짝거리는 음모와 암매 기타 한 스페셜이다 보니까 이 V9보다 이런 건 덩어리들 이런 건더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울트라베이트라 알파라고 하는 마루께서 신개발한 이런 성분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V10은 덕용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V9은 덕용을 팝니다 덕용 3kg짜리 파니까 대량으로 종일 낚시 하실 적에는 이렇게 덕용 많은 양을 싸게 살 수 있는 덕용을 하시면 되는데 희한하게 덕용은 금방 품절이 됩니다 저희는 미리미리 주문해 놔서 덕용도 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덕용 필요하신 분들은 밑밥을 많이 뿌리신 분들은 덕용 사셨으면 좋겠고 자 V10도 마찬가지로 V10 스페셜을 사용합니다 V10 스페셜도 보면 똑같이 이런 연막 효과를 주되게 주되게 효과를 발휘하는 이 V10 V9 원투성도 좋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V10 보시면 이런 굵은 입자들이 엄청 많죠 저는 V10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숱이 어느정도 깊거나 대물을 잡고 싶을 때 희한하게도 이렇게 비중이 높은 그런 파우더를 쓰면요 또 남들보다 씨알이 굵은 뱅의 돔을 위로 띄울 수 있고 또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바닥을 긁는 저처럼 맥락을 하는 사람한테는 V10보다는 V10 스페셜이 훨씬 좋습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보시기만 해도 알겠죠 여기 보시면 비중을 보시면 V10은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런데 V10 스페셜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입자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세 가지입니다 비중 그다음에 원투성 마지막에 확산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중은 밑밥의 파우더의 무게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투성은 멀리 잘 뭉쳐져서 던져지는 게 원투성이 좋다고 하는 거고 확산성은 퍼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V10 스페셜도 퍼지는 건 V10하고 거의 똑같네요 그죠 원투성도 똑같고 다만 굵은 이런 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비중만 차이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외에도 MSP라고 해가지고 이런 과립처럼 생겨가지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이런 걸 개발해서 여기 써 있죠 MSP 이런 첨가제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 개발된 게 V11 V11도 보시면 MSP가 아예 자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약간 크릴을 우리들이 밑밥에 섞잖아요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V11은 그래서 활용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MSP가 들어간 제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VSP라는 게 있습니다 VSP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단독적으로 활용을 한다기보다 V9과 같이 섞어주거나 또는 V10과 같이 섞어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고요 이 VSP의 장점 특히나 이렇게 SP가 들어간 이런 파우더의 장점은 보시면 음모와 중간에 덩어리들이 굉장히 입자가 굵습니다 바짝바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의 활성도를 높여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보통 음모나 이런 바짝바짝하는 것들인데 마치 물고기들이 서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다투다 보니까 바짝바짝거리게 서로 비늘을 거쳐서 그런 제품들은 VSP 또는 SP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빵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빵 그러면 이건 빵가루 이게 구레빵이거든요 구레빵 같은 경우는 물에 뜰 때 활용하시면 좋고 여기도 보시면 비중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V10도 비중이 굉장히 가벼운 편이었는데 V10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뱅예가 위로 뜰 때 활용하시는 게 빵계통 V빵계통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요 원투 스페셜 저쪽에 보시면 초원투 2.5배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투자가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초원투 원투가 들어간 거는 단독적으로 사용한다기 보다 입자가 굵거나 또는 이렇게 응집력이 약해서 멀리 원투를 던지고 싶은데 그 자체만으로는 멀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놀이구레 같은 거 보시면 원투성이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비중도 그렇고 또는 뭐 이거 여기도 보면 원투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스페셜도 집어는 좋지만 그럴 때 이렇게 원투가 들어가는 집어제랑 같이 한 봉에 반 봉 이렇게 섞어서 주시면 굉장히 원투의 성능을 향상을 시킨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밑밥도 보시면 스페셜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집어가 써있고 이거는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네요 집어와 원투에 탁월하고 정어리도 들어가고 안맥도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각각의 이런 집어제 각각의 집어제의 활용법을 제가 국내 최초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좋은지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말씀드리고 하면서 집어제에 대한 거는 오늘 가볍게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일반 구례 박후효세라고 하는데 박후효세 구례라고 하는 정말 두껍죠 마치 감성천하처럼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두껍고 볼류떼에서 주로 제가 많이 활용하는데 보시면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끝자리까지 가려요 그죠 하지만 원투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섞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원투가 나오겠죠 확산성은 그래도 좋네요 물에 퍼지는 거는 잘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한다 정도 하시고 저는 이 참돈 밑밥도 중간중간 섞어요 보시면 이 참돈 밑밥도 참돈 파우더도 이렇게 음모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시각적인 퍼지는 이런 효과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돈 파우더도 제가 써보니까 뱅에돈 낚시 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더라 특히나 지금처럼 비중이 좋고 확산성이 좋은 이렇게 연막 효과가 좋은 이런 참돈 밑밥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참돈 밑밥이 보시면 좋은 성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개, 안매 음모, 새우, 오징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MSP도 육조짐에 들어가요 참돈 밑밥도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나중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이렇게 최대포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밑밥을 쓰고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낚시의 수준이 모두 똑같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조갈을 결정하는 거는 저는 파우더라고 생각하고 미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훈련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거의 준하게 실력이 갖춰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파우더, 밑밥, 미끼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넓은 바다에서 냄새로 또는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로 물고기를 집어해서 모아놓고 잡아야 되는 것이 갯바의 낚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더를 공부하지 않으면 낱말이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잡고 싶고 또 좋은 조갈을 올리시고 굵은 CRA의 강한 손맛을 보시고 싶다면 이런 밑밥, 영구,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원의 피싱 스토리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